수나 수나 전남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커밍슨 승과 함께의 에블린, 수나입니다. 이번에도 수나로 만났어. 저희가 앞서서는 홍어를 맞봤고요. 약하다고. 2차전으로 저희가 나주의 명소 중 하나인 하얀집 곰탕을 먹으러 왔습니다. 나주에 오신 분들은 꼭 여기를 다 한 번씩 거치고 가시더라고요. 그렇죠. 저도 여기 동신대학교 출신으로 교수님들이라도 오고 친구들이라도 오고 그랬거든요. 저도 가족분들 나주에 한 번씩 오셨을 때 함께 한 번씩 왔도록 하시면 돼요. 곰탕은 손지. 곰탕은 손지. 몇 년도부터 계속 이어졌죠? 꽤 오래된 거고. 4대째가 9대째는 1910년. 120년 정도 된 건가요? 110년. 110년. 역시 문과생이에요. 저도 운동합니다. 이렇게 오래된 곳에 또 와서 물론 먹어봤지만 또 먹을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요. 원래 또 아는 맛이 또 맛있어. 맞아요. 아는 맛이 가장 무서워 보여요. 그러니까요. 오늘도 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밥이 지금 나왔거든요. 진짜 여기 트레드마크잖아요. 맛있겠다. 지금 김이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바로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진짜. 네 지금 거기. 네 먹어보겠습니다. 자 먹어보자 한 번. 네. 저는 근데 아까 홍어집 갔다 와서 거기서 많이 먹었으니까. 어?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. 아 거기서 많이 먹었는데도 또 들어갈 수 있다. 그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안 먹어봤지만. 좋아하세요? 곰탕? 곰탕 좋아하는데. 네. 우리는 자주 먹는 음식이라. 아. 아. 매일치에 와서 오신 분들 대접할 때가. 응. 술 쓰면 도다리 숲국이야. 봄. 제, 저, 저 저 경상도 쪽 도다리 숲국이네이. 하하하하하하. 새우신거. 봄탕을 그렇게 막 저 접을 해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건데. 네,예. 저는 그렇게 안 먹어요. 아, 어, 뭐 그렇게. 그러니까 이제 토렴을 했는데. 네 소름 쌀이 밥알에서 저어버리면 여기서 막 너무 말빨같은데 많이 나온다니 국물이 탑탑이시니까 진성스럽죠 여러분 꿀팁입니다 좀 더 이제 본연의 그 맑은 맛을 느끼려면 이렇게 그냥 나온 상태에서 나온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저는 이미 습고 버렸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습관 먹는거죠 네 반 아 다른 곳은 안 가르쳐요 여기밖에 안 가봐요 저도 사실 여기밖에 안 가봐요 저도 사실 여기밖에 안 가봐요 다 달라요? 아 다 달라요? 공룡에 약간 좀 음 음 김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니 그건 뭐 공룡이 약간 저 정도 노하우 음 기본적으로 곰탕 안그릇에 깍두기, 김치는 김어져 다 나와 다른 집도 음 음 어우 국물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때 먹었던 그 맛있는 맛 아우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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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너무 맑아 음 음 아우 다이어트 좋은데 아니 근데 홍어를 잘 못 먹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리액션이 다른 거 아니야? 아니 그 사는 게다가 얘를 씹어놔 아 근데 이거 너무 큰데요? 짤라서 좀 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나는 꼬모집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홍어집이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네 아우 국물이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?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맛있네요 감칠맛이잖아 맞아요 약간 나두의 맛집들은 다 소주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왜냐면 저희 눈앞에 냉장고가 있는데 소주가 지금 한층 장이슬, 잎재주, 테라, 카사도 왜 찍으시나요? 눈앞에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주 세명각인데 카사도 치료 세일 마카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